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 어린이농촌체험교실을 9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농촌체험교실은 매년 천안의 다양한 농촌체험 농장을 홍보하고 다양한 농업자원에 대한 체험기회를 작용해 정서화명 및 농업농촌에 가치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성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농촌환경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농촌을 쉽게 알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